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사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안하는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결의안도 단독으로 채택했는데요. 여당은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법이 본회의에서 심의 가능하게 된 겁니다.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며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라 최종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한 이태원 특별법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사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최장 330일 이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도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